여보, 이번 달 용돈이 덜 돌아왔던데? 깜빡했다. 남편 용돈, 교통비, 통신비, 어머니 용돈까지 드리면 여유가 없는데 아, 보험 해결사가 있었지! 알았어, 보내줄게, 용돈 정말? 돈이 갑자기 오시났길래? 당신의 보험을 믿으십니까? 33개의 보험사 판매 자격을 가진 보험 해결사가 찾아갑니다. AI 분석을 통한 초개인화된 맞춤형 보장과 합리적 보험료까지 방문 상담 완료 후 사은품도 꼭 놓치지 마세요.